굴폐기! 무섭지? 여러분 유튜브 보셨나요? 유튜브 보면 제가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게 박제돼있더라고 눈사람 옷 입고? 비켄디즈 하고 싶어가지고 눈사람 옷 입고 비켄디즈 치킨 먹기 이런 미션 재밌겠다 모자 뚝배기 저거 쓰고 나 나중에 진짜 심심할 때 해보자 가보자 눈까지 온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노래 이렇게 부르면 박제하면 안 되는데 그럼 또 까만 화면에 무릎을 뗀다고 까만 화면에? 아 귀여워 귀여워 다리 기저기쳤어 문짝에 끼겠다 다행히 끼진 않네요 나랑 눈사람 만들래? 이거 이음이 아닌 거 같은데 같이 눈사람 만들래? 나랑 눈사람 만들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앞에 사라 에런 мой 둘이서 재밌는거 봐. 와 까부지마. 나한테 죽었지롱. 따라가자. 야 이거 따라가니까 사이코패스 같다 진짜. 저 차에 타고 있는게 베린이라면 진짜 극혐이지 않을까? 장전하고 쫓아가. 아 시끄럽다고. 계속 보라. 어디까지 갈건데. 아 이거 너무 생각못했는데. 이렇게 떼돌리래. 어디까지 갈건데. 음 불 붙었어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어디갔나. 올라갔어. 어 여기있다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가나도 있으러. 나이스. 오 깜짝이야. 오 삼조개. 삼조개까지 가지고. 아 여기 불쌍하게 앉아있냐. 미안하게. 가자. 다음. 다음 목표물을 찾아서. 가나도 운전 연습중. 기름 다 썼다. 아 왜 여기 아무도 없는데. 야 이 구역에 나밖에 없냐. 가운데가 텅텅 비었다. 그치. 외곽에 맞나. 어 차 발견. 목표물 발견. 어 웬만한 무서워. 웬만한 무서워. 어디 가는데. 아 야 그 나. 떨어지는 건 아니지. 바다로? 바다로. 저건 좀. 피 좀 채울게요. 왔다고 왔다고 왔다고. 어 제가 잡아줬다. 고마워. 아 장난치다가 죽겠다. 아 불태워 죽이려다가. 쏘리. 장난치다가 죽었다. 밖에서 해야지. 할 수 없는 덕분에. 어? 나랑 남난 사람 만들래. 약간 신정 또래이 느낌 자 마지막 판 텐션 올려 차가 어딘지 안 받는 걸 모르고 나랑 눈사람만 아 진짜 어 발소리 총이 없나 본데 꼼짝마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꼼짝마 움직여 아씨 고신 것 같아 보급총 맞추면 될게 보아지경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MK같은데 MK로 갈게요 가자 보급을 찾으러 렛츠고 눈 사는 귀엽지 와 쩍 뜨거다 어떡하지 너무 늦었다 길이 많냐 아 몰라 그냥 내려가 아 여긴 길이 없는데 아 어딘지 까먹었다 이거 오 이런 젠장아 다리를 걸다니 건방진 상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에서 면허 코로나가 위험한 겁니다 예 아 나 방금 너무 너무 즐거워 보였지 맞아 신난다 나한테 가장 위험한 척은 운전이다. 아, 차 없다, 혼내났다. 이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. 어차피 다시 타도 곧 폐차일 거지만은 차가 필요해. 플레이어가 뭐고 믿니? 플레이어가 먹을까? 이거라도 먹어야겠어. 눈사람 살인마가 떠나신다. 기름이 켜라. 뭐니? 뭐니? 못 맞췄다, 저보고 배. MK 들어있으면 인정해 주시나요? 굴평이! 굴평이! 무섭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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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rNO 그로자의 앳답이다. 개짠다. 엄청, 엄청 부자야. 개짠다. 깜짝이야 연마간에 또 있어? 왼쪽 어디지? 왼쪽 먼저 잡아야 되는데 왼쪽 어디지? 보급티에 있을까? 제가 잡아주겠다 그쪽에 적 있는데 왜 이리로 오냐? 얘라고? 나 쏜 게이야? 아 엄청 웃기네 이거 지나가면 제가 보급티에 있네 내가 먹었지롱 아 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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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이 자식 간다 팬카이 감사합니다 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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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면 깨버린다 분명 얘기했어 진짜 깰 마이번 없었는데 양념이 왜 이렇게 개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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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영영아 미안 영영아 미안